선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8, 2009 남자 스피드 한국 챔피언인 최 권식 선수가 되겠습니다. 정말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계신 그러한 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. 자, 혼자서 하는 플레이인데 양쪽에 있는 발판을 둘 다를 사용하는 더블플레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성공은 우리 러브 이즈 던져존 이라는 곡을 가지고 함께 만나보실 텐데요. 이야, 아주 여유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? 서 계신 모습이 아주 여유 있게 곡을 선곡해 주셨고 준비되셨나요? 이야, 뭔가 또 새로운 준비가 있네. 눈을 가리고! 눈을 가리고! 눈을 가리고! 눈을 가리는 거 아니에요? 괜찮겠어요? 자, 우리 최권시 선수는 눈을 가리고! 한 개가 아닌 두 개의 발판을, 온다고, 왔다 갔다 하는. 우리 더블플레이를 보여 드리겠습니다. 함께해 주겠습니다. 셋, 둘, 하나. 폰짱! 볼트레이 갑니다! 자, 웃겼다! 100만 한 줄 알게! 난 승부! 안녕 하세요 아주 여유적으로 아주 여유로운 모습으로 하고 있는게 최고의 실수입니다 구來 자 다시 한번 여유가 적극기간이 입회가 아닌 국회원으로 여러분들에게 고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 한번немер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세요 파워실보이 이야! 박수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가리의 상태로 함께 오진 모습을 무대적으로 참여해주셨습니다. 이 벌판에서 2개의 벌판으로 오셨습니다.